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다른 미니카를 하나 더 잡아볼건데요 오늘은 스페셜 뷰티입니다 알았죠? 한 칸 준비하세요 일단 저는 준비한거는 저는 씁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넷맥스터를 달궈주세요 스페셜이니까요 없을까 창청 중간으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실 socioe 학교가, 좋으실 거에요 자, 그럼 여기랑 bedrooms 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무줍기가 좀 커지게 했네요 이거 뒤로 한번 주무줍기 할 땐 뒤로 한번 해주는 게 좋다겠죠? 이렇게 톡 한번 바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 반대쪽은 뒤로 아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잡아주시기로 합니다 잡아라 해도 되거든요 먼저 올려 지금 지금 여기서 한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됩니다 뒤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펴준 탁태로 놔둬주세요 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한 부분입니다 스페셜 미니카의 한 부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여기깐 저는 원래 이거 유튜브 하며 저는 원래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디테일까지 안 하거든요 디테일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스페셜이니까 모양들과 스페셜하기도 하고 디테일까지 다 봐 드릴 겁니다 제가 한 디테일 더 말을 해도 하셔도 될까요? 제가 한 잔 저번에 저번에 만들었던 만들셨던 이 슈퍼카 기억나시죠? 이 슈퍼카 이거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걸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일단 이거 일단 제가 이거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긴 할건데 일단 바로 가보시죠 손다리비를 꼭 해주시고요 싹싹싹 중간으로 다 맞춰서 시작한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유튜버의 생활을 근데 바로 스페셜 비디오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거 이렇게 하는거 좀 하셔죠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접는건데 링을 안맞을겁니다 자 정말 좋겠죠 안 좋겠죠 뒤로 한번 잡아주시고 알 millionaire Requ l9 톡 탁 Fantbei 턴 탁 Lee 그리고 제가 타임웨이프라고 하면 다 비디어로 멈추고요 다음에 그리 물에 걸린 그리로 할건데 이윱 제가 Had 면 이렇게 입고 탁 이정 롱 엑 어느쪽 앞쪽 할지는 고르세요 그냥? 뾰족한쪽이 앞쪽 하는거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옆으로서 가운데를 잡아주시는거? 이제 안해보셨겠죠? 잊으면 안됩니다 비니카사 이거 진짜 기분드립니다 기분을 착하고 나중에 좀 더 어렵게 갈겁니다 지금은 좀 쉽게 고수들은 지금껏 보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해주세요 고수들은 나중에 나중에 비디오를 좀 보시고 초보자들 먼저 이거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여기 뾰족한 선이 같이 있다고 가져갔고 이렇게 적어주는거죠 그 다음 여기 여기 이렇게 살짝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또 이렇게 잡는거 기억하시겠죠? 자 여기서 자신말로 디자인을 넣어도 되구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끼얘죠? 여기 사이에 그리고 여기 여기 옆에서 오른데 이렇게 할정도 접어주세요 원어민 저는 이렇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제가 약간 로켓이나 약간 여러개 병과 각이 있는 이런 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접어주시고 네 이거 다시 펴주세요 아까 써본거 있죠? 이거 여기 사이에 떼어도 되요? 여기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많이 잡아야됩니다 이거 꽉 끼게 풀을 붙이셔야되구요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주세요 이렇게 이름 모양이 완성됐죠? 한장 더 마지막 장입니다 이걸로 밑에 오븐 이렇게 만들어볼건데 이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좀 쉽습니다 이렇게 빗을 좀 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뱀파이 맘토 같게 바닛쪽으로 똑같이 딱 중심사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튀어나오시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안그러면 다세요 뒤쪽은 안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접어서 나눠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일단 붙여주시면 되구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자르면 된다 그럼 잠깐만요 아 네 잠시 뭐가 있었는데 제가 저거는 저거에 의하면 의하면 여기 딱 붙인 다음에 이 모양대로 살짝 주름이 살짝 보이게 접어서 자르면 됩니다 늦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서 네 뒤에 노래가 좀 들릴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스페셜 비디오 마치겠습니다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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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